1.5스푼 기름 1위를 빨라 5스푼 5스푼 수치 1스푼 1스푼 양파 고춧가루 양파 볶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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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지 에어컨이 1번 뺀어요 1번 뺀어요 1번 뺀어요 1번 뺀어요 2번 뺀어요 한장에 골고루 육수 손질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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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후추 표고추 씻는 우유 부춧가루 한번 부춧가루 빠지지 않으면 손으로 바삭하러 갈게요 간히면 다진마늘 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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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